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이혜승입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굉장히 설레는데 2025년 에센셜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제가 낯섰습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센셜 잉글리시라고 해서 제 강좌의 컨셉입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왜 에센셜이냐? 우리 강의가 주로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 위주로 전달드린다라는 포인트에서 에센셜로 강의 명의를 가져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 에센셜 강좌의 내신 대비랑 수능 기초 강좌를 크게 잡고 가고 있는데 내신 대비 강좌에는 이제 교과서 강좌가 지금 열려있고 그 다음에 학평 변형 강좌가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이제 수능 기초 강좌는 아주 아쉽게도 아직 오픈을 못했어요, 여러분. 곧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간단히 일단 큰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성으로 이제 오픈이 될 건데 교과서, 비 에센셜 강좌 오픈되어 있고요. 학평 변형 강의 오픈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학평 변형 진행될 때마다 계속 올라갈 거라서요, 여러분.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오픈 안 됐지만 곧 오픈 예정인 우리 예비 고1, 고2를 위한 수능 기초 강좌, 디 에센셜리즘도 이제 열린다라는 거, 그거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강좌는 크게 이제 고1과 고2로 당연히 나눠서 들어가는데요. 우리 이제 예비 고1들, 개정 교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촬영을 곧 들어갈 건데 이제 시작을 하면 아마 이제 12월부터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영어 1, 영어 2, 독회화 장문이 지금 이렇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미 깔려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능률김과 YBM박이 조금 많을 텐데 그거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독회화 장문은 동화권만 지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우리 이제 영어 1, 영어 2, 뭐 능률김과 이제 비상홍 같은 경우는 이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솔북 교환으로 올라가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제 YBM박이랑 지학사는 이제 솔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환을 준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재랑 교환이 이제 있어야지 아무래도 여러분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형태를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바로 공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일단 크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주 교재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자, 어떠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평 변형 강좌인데 이게 이제 비드 3스텝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힘을 많이 쓴 그런 강좌입니다, 여러분. 학평 변형 강좌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난이도가 좀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수능 대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 제목이 The 3스텝이잖아. 그렇죠? 3스텝이니까 세 가지의 단계를 여러분 이렇게 밟아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지문당의 세 가지 단계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보시면 예를 들면 18번 목적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모의고사 푸실 때 목적 문제를 푸는 어떤 요령 같은 것들이 있죠? 어느 정도 유형마다의 전략이 있어요. 빈칸, 유형, 빈칸. 그거에 대한 유형 풀이 전략을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문제에 대한 해설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대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제일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 단계겠죠? 마이크로 본문 분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강의의 형태는 이 형태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지문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본문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업법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제가 업법 문제로 바로 변형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풀고 저랑 해설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게 중요했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단계까지 거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주교재예요. 주교재 이북으로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 모의고사 직후에는 이 이북이 바로 올라가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초반에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강의가 오픈됐을 때는 임시교재가 일단 올라갈 거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3스텝 교재는 이렇게 월마다 다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기초 강좌 이제 수능 기초 강좌가 에센셜 리즘입니다. 이름이 그럴싸하죠 여러분? 자 이 강좌가 이제 업법과 독해로 당연히 이제 나눠서 구분이 돼서 이제 오픈을 할 건데요. 업법 강좌 같은 경우는 뭐 심화 업법 수능 업법을 대비하기 위한 업법 강좌도 열리겠지만 제가 이제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시 기초 문법이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죠.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올라오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치?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업법 강좌를 지금 열까 해서 그런 거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제 독해 강좌는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모의고사의 유형별로 형태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 그 유형별로 좀 전략이라든지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독해 강좌 일단 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학년들을 위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제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빈칸 순수 삽입 문제 이런 거 조금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 좀 구성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쓰시는 그런 교재들 있죠. 그것도 이제 아마 강좌로 올라갈 거라 그거 이제 확정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공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강좌의 강의의 특징인데 요거는 내신 대비 강좌이든 수능 기초 강좌이든 저의 모든 강좌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거시경제 미시경제 아시죠? 거시, 숲을 봐 미시, 미세하게 봐 인데 먼저 거시적으로 본다라는 거야. 이유가 볼까요 여러분?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지문을 분석을 하는데 초반부터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세세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효율이 안 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예비고일들은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요구되는 체력의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챙겨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공부를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모든 강좌에서 먼저 크게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들어간다라는 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잡은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고 본문 분석을 들어가면 공부를 하시면서 아 이게 출제될 수 있다 그랬지 여기를 잘 봐야겠네 라고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게 그럼 저 강좌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교과서 강좌에는 이런 식으로 정형이 될 거야. 요거는 제가 이제 미리 찍은 강좌에서 캡쳐를 가져온 거야. 여러분 가져온 건데 출제 포인트를 크게 이제 뭐 내용 포인트 그 다음에 업법 포인트 서술형 포인트 초점에서 먼저 정리를 해드려요. 이렇게 크게 잡아두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본문 공부하기 전에 아 이 단원에서는 이게 주로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딱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평변형 강좌는 이 매크로마이크로를 어떻게 적용했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스텝 1 단계에서 원래 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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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이 유형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를 거시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큰 주제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의 전략과 토픽을 먼저 매크로하게 확인을 하고 지문 분석을 들어간다는 포인트에서 그 강의의 특징이 이 강좌에도 적용이 됐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입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요거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 예비고일 마찬가지고 고2들 고3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제가 도와드린다는 건데 내신 공부를 할 때 수능 공부까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더더욱이 영어 과목은요. 내신과 수능을 구분할 필요가 저는 딱히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실 때 당연히 뭐 교과서 본문도 들어가지만 뭐가 들어갑니까? 학평 변형 기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휘집도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수능 영어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죠? 기출 문제잖아요. 이건 사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죠. 기출 문제를 봐야 돼. 그럼 내가 어차피 중간기말 대비하면서 기출을 공부하는데 그 김에 수능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야.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렇죠? 그거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특징을 이렇게 크게 잡았는데 그럼 이 특징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 이렇게 반영이 돼요. 우리 교과서 강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단원의 중요한 어법을 설명드릴 때 당연히 그 단원의 본문을 가져오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일상적이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중요한 구문이나 어법이 모평이나 수능에서 쓰인 경우가 있다면 제가 그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학평, 수능, 기출, 예문까지 여러분들이 그 핵심 개념을 적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강좌에 적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강좌 특징은 단계적 학습 단계적 학습 아마 학평변용 강좌 3스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건데 우리 교과서 강좌 같은 경우도 제가 단계를 굉장히 착착착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 단계적 학습을 하는 걸 굉장히 사실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명확하게 단계를 잡아놓고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모든 강좌가 다 이 구성과 똑같진 않은데 크게 봤을 때는 이 구성으로 들어가요. 교과서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강좌의 설명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출제 포인트를 먼저 찍죠. 항상 교과서 강좌의 단계 첫 번째 원 그래서 내용 포인트 어휘 여법 포인트 서술형 포인트 크게 찍고 두 번째 본문 분석 그 다음에 들어가고 독해하고 어휘 여법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구운분석하고 그 다음의 단계가 복습까지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밟는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리뷰 강좌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제로 같이 복습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집어넣은 그런 강좌인데 이 단계를 이제 밟아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아마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서 이렇게 단계적 학습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학평 변형 강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 가지 3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가적 커리큘럼이 있고 제가 더 이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다 잘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새 학기라 좀 설레실 건데 그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우리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